할아버지, 고스톱 요즘 좀 치세요? 할아버지가 이제 뭐 시간 나면 그거밖에 더 있는지 이제는. 아, 고스톱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고스톱을 할머니랑 같이 칠까 해서. 아싸. 고스톱이야?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이제 합니다, 그렇죠? 어머니, 아버님의 유일한 낙이시죠. 아, 그래. 다른 것보다는 그건 할아버지가 잘해요? 그러니까 제가 이기면 태멘이 할아버지가 밥 맛있는 거 사주시는 거고. 제가 지면 옷 사드리는 거고. 아이고, 걱정 마라. 할아버지도 오늘 옷 사드리는 거고. 아싸, 좋아. 사자분들이시라. 잘해가지고 우리 세웅이한테 뭐 좀 하나 함부로 더 넣어야 될 텐데. 혼자한테 갈비를 넣어 먹어야 될 텐데. 몇 장씩이죠? 이게? 세 장 깔고. 세 장을 먼저. 깔고. 네 장씩죠. 네 장씩. 제가 거의 6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스톱을 배워서 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, 할머니. 만만치 않으면 잘해 봐. 이게 타체의 멘트인데요. 잘 붙어가면 안 되는데. 어우, 잘 붙네. 피박도 못 면하겠네. 어머, 쟤도 쭉 있었네. 우리 박홍이도. 세웅이가 낫네, 흔들고. 6점씩, 6점. 6점. 한 방에도 뭐 보냈어. 제가 볼 때는 살짝 이런 식으로 많이 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. 뭐 거기 속에 뭐가 들었는 줄 알고 잘 줘? 아이고, 나는 그냥 아유, 세상에. 뭐 이렇게 줬어. 번호해요. 왜 이렇게 없어? 아, 경로당아 또 지시네. 느리니까, 그렇죠? 에이, 모르겠다, 나도. 엄마, 어떡해니, 어떡해니. 어떡해니. 나도. 돈 다요? 야단났네. 싼 거를 제가 가져가고. 한 장씩 주시면 됩니다. 아이고. 우리 손자한테 뭐 다 얘기했는데. 아니, 뭐. 몇 장씩 놀아주느냐고 우짜냐더니 치는 건 제일 잘 치네. 어휴, 농까지. 났어? 나와버렸어. 원곡. 세웅이 전화를 좀 됐네. 내가 이거 싼 거 가져오면. 어, 할아버지 이광이시네. 저는 잠깐 점수 났으니까. 아, 이게 위험하긴 한데.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는데. 투거하겠습니다. 투거? 아유, 필요하고 모면했네? 홍단 약 써봤어. 아버님 역전하셨구나. 아, 태평양이. 할아버지가. 홍단 3점에 5점이 났어. 5점. 아, 이렇게 두 판에 이렇게 벌써 끝내버리는 거야? 다 끝난 거야, 이제. 너는 그냥 뭐하냐고. 그렇게 조그맣어, 할머니. 이제 됐다. 이제 앞으로 먹을 일만 남았다, 난. 할아버지는. 아, 제가 알겠습니다. 먹을 거 사드릴게요. 예, 예. 할머니가 이길 수 있었는데. 그럼 이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고스동은 끝났으니까. 이번에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걸로. 뭐? 저희 노래 한 번 할까요? 노래. 좋지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